호그 낙사 호그 낙사 나이스 너프 조심하시고 겐짓다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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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로우 빠졌고 아니야 이거 솔져 봐야 돼 솔져 솔져 내가 볼게 솔졌다 어 나이스 안돼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시청자들이 방금 시청 싫다는데 오른쪽 오른쪽 화려 고고고고고 감격사 솔져 솔져 10 뭐야 오리사 오리사 이거 거점 들어간다 호호호호 그랩 조심 오리사로 방금 사업하네 라인 없어요 루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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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겐지 뒤에 겐지 덧 나이스 루슈 덧 겐지 개피 겐지 개피 나이스 나 뒤진다 이거 거점 우리가 먹어야 돼 오른쪽에 솔져 프리즐 솔져 제가 볼게요 솔져 개피 솔져 개피 진짜 개피 나 솔져 1킬 먹었어요 아나 반피 우리 거점 먹었어요 우리 거점 먹었어요 아 나 죽었다 오른쪽에 다이스 싹 다 있어 방병 없어요 저 방병 깨져요 그래 빠졌고 오 호거 지 혼자 떨어졌다 나이스 아닌데 내 평 다 받고 떨어졌나? 아 나 죽는다 야 자랑자랑 머리에서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평 못 탔어 이 짤 루시였다 할만하다 이 정도 할만하다 팀이 조금만 들어 네 그래가 짧 나이스 아 벽 타워 갈려고 했는데 벽이 안 타졌어 아 벽 다... 벽 다... 벽 타워 갈려고 했는데 벽이 안 타졌다고 extra 또 압할 거에요? 다 맞다 근데 츤비 형이 빠졌어요 우리 폭가가 좀 터진다 이거 기가 깨졌다 배워 배워 배워봐 학점 가서 막자 우리 앤마할나 다 맞나 다 맞나 다 맞나 목표 목표 오른쪽 아 이거 내리면 뒤져 괜찮아요 괜찮아요 힐 좀 솔져 개피 솔져 개피 힐 졌나봐 저 힐 아니야 저거 뭐야 오리사 구웅 호가졌다 거점에 힐러주면 나 힐 좀 안 돼 메르쉬 궁 있어요 나이스 살려드릴까요? nota 오른쪽 ooo 예 호그 반 피 이 vaccinations 호그 거점만 해 윈속 에피 윈속 에피 씨지 말고 힐게요 날개왔어 1,200 이라고요? 900 일텐데? 괜찮다 1,200 이라고요? 900 일텐데? 두 배 아닌데? 50퍼 막아줘요 아 잠깐만 아니다 1,200 맞네? 아 1,200 맞아 아 그렇네 1,200 맞아 다 빼요 아 1,200 맞아 반막아주니까 1,200 맞아 안돼 안돼 살려줘 안돼 아무도 케어 못해요 어 뷔스턴 죽었다 아 나 반비 오른쪽 그러면 안되는데요 뷔 내 솔더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 저거 로켓점프에서 와 평타 극혐 살릴게요 살리고 바로 가자 렛츠고 렛츠고 야 방금 내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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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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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선 잡았어요 윈선 잡았어요 루시우 낙사노린다 루시우 낙사노린다 호그 더 걸렸어요 루시 expectation 윈색향행에 맞죠 루시우 해줄 수 있어요 네 루시우 솔져 오른쪽 솔져 여기 큰길 한다 아 솜브라로 바꿀걸 그랬다 아 비비고 있어 나 혼자 비비고 있어 정크랙 가는데 시간 좀 걸리는데 아 나 떨어졌어 아 안된다 되나? 솔져 짤 힘들 것 같은데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이거 라인님 너무 낙살을 너 라인 빼자 그냥 라인 빼고 하자 아 돌진으로 할까요 저희도? 상대 라인은 없으니까 인 방격 내리는 거랑 크랩이랑 아다니가 너무 많았어 응 라인을 내리자마자 라인을 빼고 맞돌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윈선 디바 같은 거 이렇게 하면 근데 우리 저희 병격 케어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없어도 돼요 궁극기 충전 중이야 겐지하지 그냥 아 겐지 겐지 아 그 폭탄 내가 좀 봐도 될까? 응 겐지 나랑 힐러볼자 저 어찌랑 정면 갈 거에요 2층 갈 거에요? 2층 가죠? 어차피 상대도 없음 2층 가서 상대 그냥 쭉 들어가서 물어요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요 그냥 같이 뛰어야 돼요 야 가자 가자 이거 5층에 상대도 2층 오케이 안아 다운 정면으로 나뉘었다 정면하고 나뉘었어요 거점 호그 호그 거점쩌 호그 거점쩌 우리팀 우리팀 길치 쪽에 호그 아 아 나 죽을려 이거 나 물러왔다 내 진짜 개평 오케이 원숭이 있다 오케 나이스 더 걸렸다 나이스 나이스 솔져 솔져 거점으로 쩌 걱정마 아 제발 아 나이스 알러뷰 매트릭스 나이스 야 나 같이 아나물자 야 솔져 프리딜 하러 가요 미칭으로 야 아까우기 해줄까 솔져 먼저 잘라요 솔져 먼저 잘라요 왼쪽에 솔져 먼저 잘라요 제가 정면 볼게요 오케이 정면 보면 정면 오른쪽 겐지 오른쪽 겐지 소울컷 겐지 그 다음 겐지 그 다음 겐지 겐지 반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어디갔어 오른쪽 오른쪽 아 2층 올라갔어 아 겐지 컷 겐지 컷 오케 나이스 입고 막아요 에이징 어 뭐야 솔져 솔져 겐지 와봐 왼쪽 2층 솔져 야 볼게요 그냥 그냥 아 겐지 개피 호그 그래 빠졌고 우리 딥 할게요 후원 후원 조금만 아껴줘 타이어로 최대한 생각 볼게요 아니 후원 렛 빠졌고 오 루시오 자요 루시오 자요 루시오 자요 루시오 자요 얘네가 안녕 안녕 솔져 오른쪽 오른쪽 들어왔다 나 공 달라주세요 나 꽁 찍어 지금 꽁 좀 위험해 안 터져 솔져 디디디디디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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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봐 이거 베이지 올리자 진짜 베이지 올려 왜 터졌어 상대 궁 몇개 빠졌죠 뽕 겐지 가자 솔져 궁 빠졌고 뽕 뽕 솔져 빠졌어 뽕 솔져 겐지 궁 솔져 겐지 이거 루시오 궁 안 빠졌으면 내가 한 명도 자르기가 힘들어 그냥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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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사 빠졌고 뽕 뽕 뽕 뽕 조여 수락 빠졌다 수락 빠졌다 아 이거 나 아무도 못 잘라 호그 호그 1벤 호그에피 오케이 나이스 반사 나이스 겐지 우리 아나 뒤에 겐지 2층 솔져 왼쪽 왼쪽 2층 일로 안하겠지 안하겠 왼쪽 솔져 왼쪽 솔져 왼쪽 솔져 왼쪽 솔져 프리딜 왼쪽 솔져 프리딜 힐 빠졌어요 솔져 힐 빠짐 솔져 정면 솔져 개피인데 우리 겐지 살아있어요 나이스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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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야 될 것 같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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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비가 안되겠다 파일 췄어요 상대 발걸이 빠졌어요 공곡 대기 솔드 완전히 삐대 나이스 솔져 오른쪽 방 안하겠피 안하겠피 아! 겐지 미친놈! 나만! 루시오 다운? 나이스! 패시브 나이스! 어! 겐지 미친놈! 나만 물러와 겐지 왼쪽 앞에? 목표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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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물린다! 목표 먼저! 목표 먼저 봐요! 아! 괜히 썼나? 아! 솔드 개잘 뛰네! 나 솔드 잘해! 룩 올린 것 같은데? 아나! 몇 번 체크 좀 눌러주세요! 탔어요! 뽕길링 써요 그냥! 뽕길링 써요 그냥! 뽕길링 쓰면 돼! 지금 쓰고 밀어버려요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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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나이스! 됐다! 나이스! 나이스! 자리아인가? 자리아? 자리아를 하면 소름럴을 볼까? 아! 이쁘나! 이마가 볼까? 자리할게요! 야! 농구엉 넣는 거 없어졌나? 소리가 안 나! 소리 안 나던데 이제 넣어줘? 야 어쩔 땐 나고 어쩔 땐 나고 그냥 랜덤! 계속 소리 나니까 시끄러워서 바뀌었나 봐요? 렛츠고! 렛츠고! 이거 처음 싸움할 때 아나 포커싱 잘해주세요 네 라인 떴다!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오른쪽! 반피! 솔져 왼쪽! 위! 우리 디바님이 있는데? 솔져 반피! 겐지 컷! 오른쪽에 자여! 와! 솔져 뛰는 거 봐! 미쳤다! 나이스! 왼쪽 당해! 힐러 다 있다! 이거 와요! 어! 포그가 왜 다 죽었어? 저 루시오도 봐요! 나 없어요! 와! 호그 오른쪽 그렉 빠졌어요! 힐러 없어요! 힐러 없어요! 루시오 개피!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먹자마자 뺏기네 나 왔다! 저 끝난 무비도 죽었다! 라인 끝내야 되고 루시오 땅! 아 이거 안 되겠다 겐지 스킬 없는데? 저 오! 겐지 잘렸다! 이거 들어가면 돼! 이제 들어가면 돼! 호그 왼쪽! 호그 잡아요 호그 아 씨 바로 가요 디바 뒤에 들어와 있어요? 상대 수면 빠졌어 루시오 개피! 아 루시오에 비빙 쏠져 루시오 비비고 있고 이거 이거 너 이거 하나 물자 겐지 반피! 겐지 반피! 시프트 없어요! 뒤에 쏠져! 뒤에 쏠져! 너무 지도해 아 왜 안 맞아? 아 나 죽어야겠다 죽여라 빨리 좋아 빨리 좋아 이거 자리아 뻥겐지 해야겠다 상대 비트 있어가지고 그럼 뻥겐지로 들어가죠 오른쪽에 쏠져 자리아군 같이 쓰고 밀어야 돼요 네 자리아군 같이 쓰고 밀어야 돼요 아니면 자폭 써도 되고요 자리아군이랑 아 씨 솔저 다폭 졌거면 아껴줘요 야 이거 아나 위주로 아나 컷 어! 나 죽어 솔저 솔저 컷 송 하나 좀 잡아줘요 죽어라 아 거점에 거점 먹어요 거점 거점 누구야?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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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슈 루슈? 루슈 루슈 컷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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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죽었어 반사 당했어 어 나 겐지 못 잡아 와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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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프트 반사 당했어 겐지 에피 컷 겐지 컷 너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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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 이거 아나 아나 봐줘 아나 상대 아나 봐줘 나 혼자 먹을 줄 아나 아나 하나 잡아줘 일단 루슈 다운 아나 봐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오케이 알았다 송 하나 송 하나 나이스 겐지 있는 거 같은데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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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피 개피 개피 에피에피에피에피 오케이 저 아나 데리고 갈게요 네 아나 공 체크 좀 불러주세요 나로 강아지 아 이거 없네 저 그럼 겐지 공 혼자 쓸게 네 오른쪽 호그 발소리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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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그 발소리 왼쪽으로 가지 마요 그냥 겐지도 왜 겐지 반피 솔져 오른쪽 솔져 오른쪽 솔져 오른쪽 겐지 왼쪽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왼쪽 호그 아악 빨리 나갔어야 됐네 갈고리 빠졌다 거점 하나 거점 하나 아 아 나 혼자 쓸게 그럼 일단 웃어야 됨 궁 참에 다 써요 그냥 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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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 진짜 솔져 진짜 아 아 솔져 뒤에 아 와 솔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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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피 솔져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 뒤에 우리 팀 기지 있는데 솔져 오른쪽 솔져 오른쪽 거점 오른쪽 우리 팀 디디디디디 유효 볼게요 그냥 나 포션 먹었으면 그냥 아 솔져 포션 급텀이네 토우컷 토우컷 살만해 겐지 솔져 아나 잡아 아나 잡아 오케이 내가 다 개줄게 아나 겐지 있다 아나 아나 스타 없어요 수면도 솔져 먼저 아 오케이 솔졌다 나이스 아나 루시우 루시우 비빈다 루시우 비빈다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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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시우 빠짐 루시우 루시우 위에 왜 무빙 왜이래 이 자X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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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루시우 뻥 좋았다 아니 상대 루시우 근데 무빙 무빙 봤어? 루시우가 안 잡혀 야 거기서 타고 있을 줄은 몰라 자 농구 넣는 거 보여드림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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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 들어간 루시우 안 들어간 거 같은데 들어간? 다시 못해요 공 밑에 떨어졌던 이번엔 어디로 갈 거예요? 다시 2층? 2층 가죠? 왼쪽 2층 아까처럼 왼쪽 2층에서 쭉 들어가죠 나 이거 그냥 그게 나을 거 같아 자리아 자리아 켜야 더 정확한 거 같아 저희들 라임 썼을 거 같은데 솔져 겐지 신경이 빠졌어요 아나 못 나오게 할게요 상중도 자리아 자리아 자기만 더 빠졌고 이거 자리아 불러가자 아나 정면 여기 뒤쪽에 솔져 아나 나 이거 혼자있다 루시우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반사 빠졌고 겐지 힐 겐지 힐 와 이거 터졌다 와아 쉴드 왼쪽에 솔져 프리딜 왼쪽에 즉 솔져 알겠어 일단 겐지 먼저 잡고 솔져 쌓으세요 아 최필인데 아이고 아 솔져 포지션 좋아 야 너 거기서 우웅 솔져 마스터의 포지션이 아닌데 아까보다 포지션 잡는게 좋아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빔 최대한 늦게 줘요 최대한 늦게 줘요 최대한 늦게 줘요 루시우 반피 야 이거 자리아 빨간데 자리아 좀 뽑고싶은게 그냥 왼쪽에 솔져 반피 아 이거 안되겠다 안되겠다 일단 비비면 비비 숲메 없어요 나 자리아 너무 빨간데 오케이 겐지니 빠지면 돼요 거점 늦게 줬으니까 최대한 저희 거점인 상태로 비벼가지고 저희 좋아요 좋아요 이거 덤프공 있으니까 한번 자리아랑 이거 나나공 몇 포에요? 공개인 짜면 안될 것 같아 나 혼자 쏴야되나? 와 솔드 포지션 어떻게 하는 거야? 보자마자 바로 쏘네 그저가 너무 뒤로 돌아요 근데 솔드 뒤로 계속 돌고 포지션도 너무 잘 알아 아 나나공 몇 포에요? 자리아공 많이 틀렸다 때렸다가 아나로 자리아 솔드 왼쪽이 프리드 타겟 쓸게요 영크님이 한 명 잘라줄 수 있어요? 네 뭐야 왜 안 죽어? 아 비트였구나 목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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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봐야 돼요 자리아 개피 애들 휠 밴 아 나 솔드를 할까? 나도 이건? 아 그냥 자리하면서 못 꺼는 게 나왔나? 솔드 나 겐지를 빼야되나?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? 아니 아니 뺄 필요 없어 아까워 네 야 차기형도 빠져 저기 나가야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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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리아 자리아 푹 쓸텐데 자리아 푹 또 나왔네 너프 조심 빠졌고 야 나 기다려야되네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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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리아 너무 빠르게 상대해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나 비워볼게 왜 소지 왜 이렇게 잘 할 수 와? 나 비볐어 아 뽕을 왜 계속 날 줘? 뭐야 언제 못 켰어? 겐지가 비빈다는데 못 비볐어요 아아 아 아 그냥 민스턴이 난거 같은데 겐지랑 같이 굳게 없잖아 디바가 왜 이랬는데 디바 케어하는 역할이 있어 아 여기 파라 별론데 아니다 파라다 빨리 무고한 이들을 지키겠습니다 황 마유 마유 하하 여호구 하트만 안 죽으면 돼요 낙사만 안 당하면 돼요 구고한테 여호구 낙사에도 다 올라올 수 있어 다 나와 그냥 이거 거.. 거점에 쏴야 돼 아니요 팀싸움 아까는 5리터 나왔었고 상대 라인은 없어요 어 갑자기 겐지 왜 이렇게 잘하냐? 저 왼쪽 문으로 나갈래요? 저 왼쪽 문으로 나갈래요? 중간에게 빠질 것 같아 충분히 나갈 것 같아 다 왔다고요? 그냥 나가요 나가요 겐지 반사 빠졌고 덧 다리아 HP, 다리아 HP, 다리아 HP 주소팀, 주소팀 죽었나봐 다리아 HP, 다리아 HP 오른쪽에 솔져 저거 자르면 돼 솔져 목표 오른쪽에 루시오 비비고 있다 루시오 거점 빌린다 아 루시오 왼쪽 나갔다 쟤네 딜로딩을 다해 나이스 나이스 덴트도 왼쪽 자리아 자리아 먼저 자리아 HP 루시오 피 아 나 포지션 안섰다 죽는다 왼쪽 없어요 할만 디바 커진다 쏟는다 디바 터트림 디바 터트림 자리아 반피 디바 터트렸어요 킬 킬 킬 루시오 나이스 오케이 원숭이는 나이스 잘 비빈다 루슈 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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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네 그냥 여기 둘게 뺏어 뺏어 한 번 박았어 한 번 저쪽으로 다가오겠다 하나 위피 하나 위피 아리아 다가오 비져 그냥 디바 거점 디바 거점 저희 거점이 이거 시간 끌면 되요 낙사 낙사 저 비트 또 나와요 저 비트 또 나와요 호그 나갔다 호그 호그 나갔어요 자기야빠지 호그 디바 저희 빼야되요 입구에서 막으면 안돼 호그 조심 낙사 조심 그래 빠졌다 목표 오른쪽 아 제발 너프 어 뭐야 그냥 줘요 그냥 줘요 어차피 99% 먹고 상대 솔저 공 빠졌으니까 다음 턴 밀면 돼 다음 턴 밀면 돼 근데 솔저랑 디바 빠지 솔저 디바 공 빠졌고 다음 턴 밀면 돼요 겐지 만사 빠졌고 아 안돼 스폰 꺼졌다 맞추고 가요 맞추고 천천히 한번만 밀면 돼요 궁 채우고 한번만 밀면 돼요 상대 호그 궁 안찾을거고 오른쪽 쏠죠 겐지 궁 겐지 궁에 뽕 있을텐데 그거 빼고 없앰 아 비트? 홀을 정면 정면 가요? 정면 그냥 가요 아나 굴었어요 아나 굴었어요 오른쪽으로? 오른쪽으로 나가요 아 잔다 아나 개피 아나 개피 호그요 왼쪽 뒤쪽 겐지 궁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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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솔져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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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지 만사 빠졌고 좀 뒤져 하나 더 오른쪽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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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빈다 루시우 하나 호그 오른쪽 디바 거점 들어왔고 호그에 빠졌어요 호그 반피 호그 호그에피 호그에피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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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목표 목표 아 목표 목표 먼저 겐지구 와 궁타이밍 아 이거 위험한데 저거 막탄에 윌려볼게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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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안 돼 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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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스킬 없어요 들어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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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돼 아 겐지 미친 반사 학교 돌은거 봐 호그 낙사 호그 낙사 나이스 너프 조심하시고 겐지 따와 거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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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바 로우 빠졌고 아니야 이거 솔져 봐야 돼 솔져 솔져 내볼게 잠깐만 솔졌다 어 나이스 안 돼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수고해요 와 진짜 잘한다 와 나 짭인데요 아니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나 방송 보고 있어 진이에요? 응 짭입니다 방송 보고 있어 이거 유튜브? 투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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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져가 잘해 솔져가 너무 잘해 아 왜 이렇게 솔베가는 사람들 왜 이렇게 실력이 올랐지 이상해 와 전설 보나? 파데 이후로 본 적이 없어 못 본 지 엄청 오래 되었어 경험치 엄청 추네 수고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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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해요